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게 이번 선거에서도 관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의 서울의 결과를 알고 있고 재보궐선거의 서울의 결과 대선의 서울의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걸 쭉 보면 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좀 아리송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서울의 결과까지 봐야 서울의 지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진왜과 준비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지난 역대 선거에서 서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저희 김진왜 돌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그냥 서울 전체 지도를 그냥 다 뛰어놨습니다. 잘라서 볼 필요도 없고 전체 지도 한번 보시죠.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 결과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벌써 4년이 올렸군요. 당시 민주당이 서울을 싹쓸이 싹쓸이 했었습니다. 한 것 빼고요. 통상 강남 송파 서초를 서울에서 보수의 아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4년 전 때는 강남과 송파조차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의 전체 25개 구 중에서 서초를 뺀 나머지 전구를 지난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다 차지를 했었다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꽤 쇼킹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었던 선거는 어떤 선거였냐면 바로 재보궐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 결과 어땠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구가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 박영선과 오세훈의 대결이었고 물론 지난 선거 때 후보의 경쟁력 차이도 선거 결과에 반응이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 했었던 서울이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지난 재보궐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석을 싹쓸이 했습니다. 물론 지난 지방선거 때와 서울시장 보고선거 때는 선택하는 후보의 단위가 다르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별로 봤을 때 민심이 바뀌었다라는 특이점은 있습니다. 그럼 선거가 한 번 더 있었죠. 지난 대선 때는 서울 25개구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함께 보시죠. 지난 대선에서의 서울 결과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많이 서울시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서초강남 총파를 포함해서 강동, 양천, 영등포구, 마포구, 동작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도 강북지역, 강북도봉, 노원, 은평, 강서구로, 금천, 관악은 여전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선거는 과연 어떨까요? 특히 시장을 누구 뽑느냐라는 문제보다도 과연 서울시 내에 있는 구청장,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구청장의 구도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야가 내다보는 구청장 결과, 서울 판세 결과 함께 보시죠. 2010년에 25곳의 서울구청장을 민주당이 21곳을 가져가고 2014년에 20곳, 2018년에 24곳, 민주당이 15년간 압승을 한 바 있습니다. 손정일 변호사님, 이번에는 어떨까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을 했던 전례는 많이 깨지겠죠. 다만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입장은 지금 국민의힘이 싹쓸이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견제론, 그리고 이재명 지키기, 여러 가지 논리로 그래도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해달라고 지금 읍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많은 선의의 국민들이 좋은 선의, 좋은 의도로 시작한 부동산 개혁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 저항, 조세 저항에 부딪히면서 이런 규제는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경험치로 느끼게 됐거든요. 민주당이 얼마나 앞으로의 어떤 개혁을 했을 때 국민의 민심을 수용하고 나아가서 부작용까지 예상하면서 좀 똘똘하게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능력이나 자신감이라든가 겸허함을 서울시민들한테 보여줄 때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 높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보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 시민들 굉장히 똑똑한 게 그래도 이렇게 싹쓸이를 한번 해줬더니 민주당이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있으면 또 적정하게 균등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방선거 결과 좀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25개구의 구청장을 거의 다 민주당이 15년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 재보고 선거와 지난 대선 때 서울을 뺏겼다라는 게 또 쇼킹했을 겁니다. 과연 이번은 어떨까? 지도로 보니까 상당히 선거 판세가 흥미 있잖아요. 내일 저희 채널A 개표방송이 준비하고 있는 컨셉도 똑똑한 지도 알파 맵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저희 알파A라는 채널A 개표방송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한 바 있다면 내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채널A의 개표방송의 핵심 무기는 똑똑한 지도 알파 맵입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저희 돌직구쇼부터 쭉 뉴스특보까지 특별 생방송 준비하고 있고 특히 개표가 진행되는 오후 7시부터 저희 채널A 개표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채널A와 또 저희 김진행커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